이런 시간이 또 처음이라서 뭔가 운동을 제대로 배워보고 누구한테 배워나요, 저희? 오늘의 선생님, 제이홉! 하지 마라, 진짜 그런 거 하지 마, 큰일 나 호비가 선수 출신이잖아 아, 뭔 소리예요? 동메달 땄으면 선출이지 유명한 그, 유명한 그 대회에서 세 팀 중에 동메달 세 팀 중에 동메달 개꿈이 꺼 개꿈이 꺼 개꿈이 꺼 그 정도는 참가상 아니냐 사실 제가 거기 앨범에 들어가게 될지도 몰랐고 그렇게 이제 PD님과 상의 끝에 이런 뭔가 녹음이 되어가는 전반적인 과정을 다 지켜봤었고 아이, 그 보미로 너가 어렸을까? 역시 내 생각은 맞았어요 응 아, 야, 그 뼈가 다른 뼈 야, 별로 안 할 거 그냥 끝나고 먹어 이거였어 예민해져서 저희가 아, 맘은 씨 땀가 뭐 이건 뭐 아는거지 가진 마치 아, 맘은 씨 땀은 멘 freshmen 이런 거Mak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